아 님들 뭐 저 어제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알바보니 저 알아봤어요 장지한씨 아니냐고 진짜로 나 오늘 늦은거 죄송하고요 님들 1시간 반 늦어놓고 당해제 하시네요 온색 그냥 맞짱 갑시다 아이 전 고맙습니다 아니 소름 불어야죠 한판만 할게 한판만 하고 일단 늦은건 늦은거고 여러분 과거는 있고 나아가야죠 성장해야죠 오늘 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니한테 욕해도 1초만 지나면 과거인들 욕해도 됩니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잘못했으니까 한 게임 동안 해지 목소리로 게임하자 으잉 ydmary 해지 목소리로 낼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로 제 목으로 그리고 그리고 캠 끄고해야되고 끄고 해볼까 노력 한번 해볼까요 아 너무 창피한데 이런거 어떻게 해 왜냐면 광대도 아니고 내가 아 님들 여자 목소리를 어떻게 내 목으로 내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좀 하이톤이면 모르겠는데 지환이 요즘 진짜 여친 생긴거 같다 들켰나? 해볼까? 아 이게 뭐야 야 씨발 광대도 아니고 메이플 어? 아 메이플이래 메이플하고싶은데 이생기 해보려고 노력도 안하네 돈 버는게 쉬운줄 아냐 아 아 아 안될거 같은데 역겨워 아 존나 역겨워 내 얼굴이 뭐야 저 목소리 내려는게 역겨워 생긴건 곱상한 미소년처럼 생겨선 그걸 못하냐 쿠키 좋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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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나이스 좋았다 아 씨발 역겹잖아 아니 뭐 여자 목소리를 어떻게 내 내 목소리로 이렇게 잘게요 역겹기나 다 욕하려고 하라 그러네 아내도 욕하고 사도 욕하고 어쩌라는거야 살아니까 진짜 하네 어 그러네 왜 후원 안뜨냐 이거 투입 고장났어요? 소리 안나오는데 나만 그런가 아 도구주제님 혜지야 너 못하고있었니 할머니 일역하 부수는 조강현님 아니 만원을 응 김 enfi 아니 만원이 들어와 있었네 욕지와 님 김유 까지만 해 행 잉 기 탑이 더샤이 부케라구요? 후 Geez 이게 뭐야 72승 16팬데? 아니 근데 이거 탑하는 사람들 탑솔러들 극혐인거 잭스 라이즈 이딴걸로 점수 올린 사람 이거 자기 점수 하지마 싸대기 날라가니까 그냥 오피 채무를 개꼴 빨아놓고 지금 잭스 개사개요 지금 난 안해 난 사기캐로 올리면 재미없어도 안해 그럴거면 뭐 전 그런걸 안올려요 양심의 가치를 느껴져 아 님들 근데 진짜 저 어제 몰랭하다 느껴졌는데 몰랭해도 시참이야 몰랭하면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한 무조건 한명 있어 네이스 네이스 이러면서 오우 샛 막 이러고 아니면 조용히 있다가 게임 시작하니까 형 지티브 잘 보고 있어 이러고 똥 존나싸 제가 닉에서 엄준식 빼고 형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당연히 안될죠 닉네임에 제 이름은 안넣어졌으면 좋겠어 보통 닉네임에 방송하는 사람이 이름 들어가면 다 좀 악질이잖아 고맙습니다 어 아 저번에 좀 밴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예민해서 그때 닉네임에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뭔지 알아요? 닉네임에 박XUC 이름이 다 들어가있었어 물론 이제 보석금 내고 풀리긴 했는데 악질들은 대다수가 이제 닉네임에 물론 방송하시는 분은 착한데 저기 학살 중 아 그만 따요 진짜 무슨 공상공을 하고 있어 해보자 해보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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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새끼잖아 그냥 딜이 아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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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 와 와 진짜 자유랭카는 새끼들 중에 잘하는 새끼가 없어 그냥 자랭이랑 우르프 하다갔다 바로 똥싸 그냥 똥 확전 똥 확전 그냥 개새끼들 그냥 진짜 자랭이는 하러가지 왜 나랑맞나 아 X날바네 진짜 앵관에서 뭘 안할라 그랬는데 시빌 데스는 X날바잖아 적당히 싸야지 똥을 아 아 아 아 아 아니 Z가 여기도 왜 나와 아 또 미두똥이야 아 진짜 아 아 아 아 와 X될 뻔했다 적을 못 잡네 아 잡을 줄 알고 뺐더니 이거 이거 빨리 채굴 하나만 10때라서 머리 밀고 왔다 총잇책장 지원 잘 갔다 오세요 땡 아휴 정말 뭐 했어 igung SMT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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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팀 탑 왜 안와 하아 이런 개새끼 얼로 밀어 아 진짜 아아 존나 짜증나 아 아 사일러스 미친대끼 아 아니 궁을 씨발로 아 와 미친놈이네 진짜 얘들아 이거 와줘야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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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옥신같은새끼 진짜아 뭐하는거야 야 이 개새끼야 그럴거면 그냥 말파이트를 해 아 진짜 아 1300 감사합니다 와 와 근데 저거 내릴라 그랬는데 네비 둘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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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네 어 아 아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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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중전 뭐야? 하아! 어우 예에 이거지 내가 먹을게 아 개새끼 하아아아 아아 레이스 레이스 하이 이게 팀이지 어? 이거지 레이스 어우 샛 젠장 우리팀 믿고 있었다구 아아 이걸 내가 맞네 아아 아 벌리지마 아씨 아 기분 나뻐네 난 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아 또 맞았어 아아 진짜 피즈 배 싫어 빨리 끝내자 구질구질하다 시간 아까워 엔드게임 진짜 재밌어요 님들 보세요 나 말했잖아 엔드게임 보고와서 진짜 여운 남아가지고 진짜 그냥 이거 이건 그냥 참 안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롤 3연승 했다고 마블충들 초딩이 따로 없음 진짜? 아니 뭐 그러면 뭐 초딩들만 히어로 영화 보나? 오으 오 오 뭐하냐 여기다 집 가는거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상대 언딜한테 내가 너도 잘한다 여유있다 이런거 제이스 오늘 좀 럭키하네 주말롤치고 벌써 6시구나 아 아 왜 좋은지 알겠다 주말 낮에 왜 하나 안되는지 알아요? 롤 연패해서 잠 못자고 밤새는 망자들이 있거든요 아직 걔네가 지금 자러갔어 걔네랑 게임하면 지거든 걔네랑 게임하면 못 이겨 지금 걔네 자러가서 물 살짝 줬네 이런거 중요해요 이 선구 견제가 지금 CS 두개 놓쳤죠 카이사 선구 맞고 기분도 나빠요 언리 기강다지기 공격성 공격성 공격성을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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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장 자르만 믿고 있었다구 봐봐 님들 나도 히어로라니까 다이아 2에서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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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런거 알면서도 다이아이냐? 이 지랄하고 백퍼 그런단 말이야? 진짜 말했잖아 서포트는 도구라고 원딜 마음가짐 항상 서포트 도구다 생각해야 돼 얘는 그냥 내가 성장하기 위한 발판같은거일 뿐이야 특히 서포트가 그냥 지원자 뻘짓하는거에 힐 빠지면 나도 죽어요 다음 갱이나 다음 2대2 싸움 때 그냥 깔끔하게 버려야돼 힐 쏘지면 안돼 뭐래 납작이가 서서히 죽어가게 될거다 하여튼 아아아아악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너무 아니랬다 이거 장지원 조금만 아는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오만다주 배신하고 다니면서 기호일은 꼬박꼬박 승림 기호일 배신은 절세하나더라 아니 저도 하루는 쳐야죠 1킬땅 천원어 아유 천원아 고맙습니다 그럼 하자 하자 괜찮아지겠어요? 저 진짜 저거는 지금 진심으로 갑니다 게임 끝나고 합산해서 드림 지금킬 포함 아 예 알겠습니다 다 버릇나빠진 지금 8킬때고 기억 아 뭔소리에요 뭐 버릇 누구야 아니 야 뭔소리야 아니에요 버릇이 나빠진다니 항상 한결같아요 저는 보통 개자식이 장사를 망쳐 어? 그건 아니지 그럼 전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지완님 뭔가 1% 모자란 남의 인결표 김호링 해주세요 아 님들 이거 고참 밥 비벼서 대충 고기 좀 얹어갖고 이거 어제 그려주신 거예요 시청자분이 오늘 골드 가려고 새피 할 건데 덕담 좀 해주세요 골드 가려고 새피가 뭐예요? 아 새벽피시방 새벽 느낌 좀 위험한데 근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 멋있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이 왜 안 좋냐면요 술먹가는 새끼들이 있고 연표에서 잠 못 잔 새끼들이 3번이에요 정신 제대로 박힌 애들은 새벽까지 안 해요 정상인도 있긴 한데 꼭 한 명씩 있어 비정상인이 한 명씩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우리 팀이든 저 팀이든 한 두 명씩 꼭 있어 강연히 군대 가면 카오디쿠로 원딜 ADK 자리 제가 어떻게 해요? 저번에 보호에 왔을 때 좀 어떻게 해요?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수장님한테 노랑시티 쓰레기봉투 들고 오지 마라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아마 이게 봐봐요 카카오 TV 방송하던 사람이 쓰레기봉투 들고 온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엉덩이 무거워서 항상 카카오팩에 거주해요 카카오팩이 망했다 이러면 위험해 쓰레기봉투 터진 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로 틀지 몰라 쓰레기봉투 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고 오진 않아 터지는 게 문제지 우리가 쓰레기야 말이 좀 심하네 사과해라 아니 님들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몇 명 있잖아요 카카오가 쓰레기야 말 제대로 해 쿠키 500개 충전했지 아니 카카오에 착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 악질들도 많잖아 솔직히 악질이 좁다고 할 순 없어 악질 반 착한 사람 반이야 쓰레기라 죄송합니다 쓰레기 재하듯 안물결 표 기모링 해주세요 이인, 이웨이 물지님, 데프트님이 네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어제 갬방에서 이인 기모린 걸어요. 진짜? 진짜요? 부다야? 자녀. 프로 언딜드분들 제 방송 볼 수도 있죠. 왜냐? 반문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로는 챌린저거든요. 피지컬이 안 되지. 물지 케만 케이고 목소리 까니까 좀 무섭네. 그래요? 야, 뒤진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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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